안녕하세요 시원스쿨 빅토익 모의고사 문제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건데요 문제 좀 잘 풀어 보셨나요? 난이도는 좀 어땠어요?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나요? 저는 이 문제를 골라서 풀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만 골라보지는 마시고 어느 부분이 또 맞은 문제 속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돌려서 계속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다 보니까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최대한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어려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또 심화 있는 표현들도 같이 공부를 해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의 풀이 들어갈게요 이런 1인 중심 사진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의 동작이 가장 눈에 띄어 주셔야 되겠죠 이 사람은 책을 읽고 읽고 앉아 있고 이런 정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읽다 보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는 read 혹은 check라는 단어 있죠 check 확인하는 건데 책도 읽는다라고 파트 1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룩 동사 기본적으로 전치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각종 전치사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보도록 하는데 룩 기본적으로는 at을 우리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공부한다는 것도 study 공부한다는 것도 보다의 유형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책 있잖아요 이 책들은 book도 괜찮은데요 아니면 당연히 잡지류도 될 거고 근데 이 책이 조금 작은 형태라면 booklet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소책자 이런 단어들도 예상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읽을 거리들이라고 얘기하면 reading material 이렇게도 예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동사와 기본 명사들은 좀 먼저 예상을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번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갑니다 일단 동사가 책을 잡고 있는 hold 정도면 괜찮은데 어떻게 나왔어요? adjust라는 단어가 나오죠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댁체가 뭐야? 댁체 deck chair 였습니다 이런 접이식 의자를 deck chai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알 소리가 없어서 deck chair 이 정도로만 들어갈 수 있겠죠 의자를 조절하는 거 아니고요 B번가요? B 자 어때요? reading a magazine 예상했던 단어 당연히 정답은 이제 B번이 되겠죠 A는 지웠고요 근데 B번이 정답이라고 뒤에 거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더 정답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C번가요? 룩동사는 괜찮은데 룩동사 근데 전치사가 룩인투가 나오죠 룩인투는 그냥 룩애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 속 안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제거 되셨고요 그 다음 D번이요 어때요? 동사가 D Stroll 하면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걷는 동작은 아니고 앉아있기 때문에 A woman is sitting이기 때문에 X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크립트 살펴보신다면 Adjust 안 됐었고요 Reading magazine 예상했던 표현이고요 룩은 괜찮은데 인투 아니고요 Stroll 동사 안 되기 때문에 X 해주시면 정답은 당연히 B번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2번 그림 살펴보실게요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람도 또 야외에서 캠핑하나 봐요 그래서 의자 마주보고 앉아있고요 그 다음 텐트류 있고요 아 여기서 조개껍질 묻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곳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들으면서 확인해 보실게요 2번에 A번 갑니다 A The people are setting up tents 어? 앉아있는 건가요? The people are setting up 아니네요 Sit up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들은 건 뭐죠? The people are setting up Setting up 이 되겠네요 설치하는 거 아니죠? The people are setting up tents 텐트들을 설치하는 중 안 되고요 B The people are building a campfire The people are building a campfire 캠프파이어를 뭐하고 있다 동사 여기서도 또 제거되네요 빌딩 The people are building a campfire 안 되겠고요 C번가요? C The people are facing each other 동사 The people are facing each other 어떤 동사? Face 나오죠? Face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ace가 쳐다보다 마주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어? 쳐다보는 거 아니죠? 자세히 보면 이 여자 시선은 여기로 가 있고요 할머니 시선은 또 일로 가 있어요 어?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X에 있는데요 하고 따지시는 학생분들 Face는 앞면이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자 제가 퀴즈를 낼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Face 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Face 하나요? 여기는 함정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을 Face 하는 게 맞아요 자 이제 퀴즈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Face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Face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앞면이 그쪽을 여전히 향하고 있죠 여러분을 향해서 제 앞면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Face 한다를 정답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Face의 뜻을 쳐다보다 마주보다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앞면이 그쪽을 향하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 문제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에 장기판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야외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장기를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 둘은 Face 하는 거 맞죠? 근데 장기 둘 때 눈 보고 둬요? 판보고 둬요? 판보고 두죠? 그치만 여전히 이 둘은 Face 하는 게 맞습니다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살려 두고요? D번가요? D The people are unloading camping gear 다시 한 번요 일단 load라는 동사 앞에 load인지 unload인지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답으로 조금 안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 나머지가 진짜 이상해요 아, load 하는구나 아, unload 하는구나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unload 하고 있는데 뒤에 뭐예요? The people are unloading camping gear 어때요? camping gear 라고 나오죠? 캠핑하는 장비를 load인지 unload인지 상관없어 씻거나 빼는 동작은 없어 그래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주의하실 부분 sitting 아니고 setting up이었다 누구 때문에? 전치사 꼭 잘 들어주시면 되고 B번 같은 경우에는 building 동사 아니고요 facing 뜻 정확하게 알 것 load인지 unload인지 이 동작 자체가 없다 그래서 X 해주신다면 정답은 C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3번 그림 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들 맞춰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번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 잘 들으세요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둘이에요 어, 누구지 누구지? 안 되겠죠? 어때요? 동사가 getting up getting up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B번이요 B 자, 이번에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물건이면 요거밖에 없어요 어디라고요? On the ground 안 되겠네요 X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C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One of the women is reaching into her handbag 여자들 중 한 명이 One of the women is reaching into her handbag 동사요 Reach into 나오죠? 아까 look into도 어디 안을 들여다보는 거였다시피 reach into도 팔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들 중 누구도 팔 안이 핸드백 안으로 들어간 여자는 없으니까 제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D번 갈게요 이렇게요 Seated around the table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을 이제 some people are 해놓고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얘는 ing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요 ed로 앉혀진 상태다 seat 동사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누르신 거예요? 뒤에 걸 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are seated 앉은 상태에다 around a table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죠? 정답 D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A번 같은 경우에 게링업하는 사람 둘 중에 아무도 없었고요 물건으로 시선 두자마자 위치 살펴주시니까 바닥 아니고요 C번에 여자들 중 누구지? 하지만 reaching into 한 여자 그 누구도 없고요 정답은 D번 쉽게 풀어주실 수 있었던 아주 쉬운 문제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는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언급하기 좋아하는 게 이런 복장 상태를 굉장히 언급하기를 좋아하죠 자 일단 이런 그림 보시면 예전에는 많이 장난쳤던 게 put on이냐 wear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를 맨날 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공통된 시제는 ing 형태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put on인지 wearing인지 구분하는 거 결국 put on은 동작이고 wear는 상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헬멧을 put on 하고 있어요 wearing 하고 있어요 당연히 wearing 한 상태죠 입다 말고 쓰다 말고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put on은 제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이 뜻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동사의 모양새 있죠 동사의 시제와 태를 정확하게 듣느냐 그냥 단어만 듣느냐 그거를 묻고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네요 맞추셨다면 자랑스럽게 기뻐하셔도 됩니다 A번가요? A The band has removed his sunglasses 다시요 The band has removed his sunglasses 동사 태가 뭐가 나왔죠? The band has removed his sunglasses remove-어 하지 마시고 태-어 The band has removed 어때요? has removed have pp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have pp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단순 과거처럼 해석해 주죠 이미 벗었다, remove 했다, 제거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The band has removed his sunglasses 그래서 선글라스를 wearing 하고 있기 때문에 has removed 제거 되시죠 b번 들어갈게요 b The man is wearing warm clothing 여기서 낚일 뻔했죠? The man is wearing warm clothing Wearing은 맞는데 이 반팔 셔츠를 그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warm clothing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버리고요 The man is wearing warm clothing warm, warm, c번이요 The man has put on some work gloves 자, 이거 어때요? The man has put on put on, 이거 put on은 오답이라며 The man has put on some work gloves 근데 시제가 어떻게 나왔다? The man has put on some put on이 띵어 쓴 거예요 has put on이죠 put의 pp 형태도 put, put, put 똑같으니까 그래서 입은 상태다 결국 wearing이랑 똑같은 시제로 주고 있습니다 has put on, 입은 상태다, 입었다 이거죠, 뭘? The man has put on some work gloves 뭐예요? 작업할 때 끼는 work gloves가 되겠네요 괜찮네 D번 듣고 일정해요 D The man is picking up a protective hat 이것도 많이들 낚였어요 The man is picking up a putting on 아니고요 The man is picking up a picking up이 되겠죠? 그래서 pick up 집어들고 있는 동작 안 되니까 X The man is picking up a protective hat 이렇게요 그래서 태를 좀 잘 듣는 훈련을 좀 해주세요 have pp인지 be ing인지 have pp라서 상태로 바뀌는지 여부 그 다음에 is picking up이면 동작동사기 때문에 X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헬멧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헬멧을 정리해보면 지금 여기서도 protective hat이라고 줬죠? 보호 모자라고 줬는데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헬멧이라고 줄 거고 아니면 이 헬멧은 굉장히 딱딱한 모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hard hat hard hat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머리에 쓰는 모든 장비라고도 묘사해요 헤디 헤디 알소리 뺐죠? 헤드기어가 아니라 헤드기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어요 소리가 좀 어렵겠죠? 헬멧 hard hat 헤드기어 protective hat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이고 하니까 파트 1에서 너무 실전 문제만 풀다가 기본기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 파트 1 동사의 기본 시제와 태를 정리를 좀 하고 문제를 앞으로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동사 하나만 능동의 형태로 있거나 비동사 하나만 능동의 형태로 있는 문장 구조가 있고 해석은 뭐 한다 아니면 뭐가 어디에 있다 이런 문장 기억나시죠? 그 다음 1인 중심에서 사람이 하, 는 중이다 할 때 bing 동사 형태 쓸 거고요 사물 중심에서 거의 정답이고 되어져 있다라는 시제 bpp 얘는 똑같은 거 have been pp 같은 시제인데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have been pp 로 출제를 많이 하죠 그 다음 방금 전에 has put on 은 단순 과거처럼 해석하고 얘는 이미 끝난 완료된 상태를 묘사한다 동작 동사가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비빙 pp 많이 들어보셨었죠? 비빙 pp는 이 pp에 걸린 동사 되는 중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위자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행위자가 그림에 이 동사를 하는 사람이 혹은 하는 물건이 그림에 있어야지만 비빙 pp가 괜찮다 그리고 대부분은 공식처럼 외우죠 사람이 없을 때 비빙 pp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워줘 라고 얘기하는 태였고요 미래시대도 가끔 나와요 가끔 거의 안 나오는데 the woman is about to 뭐 막 하려다가 찰칵 찍힌 그런 사진도 괜찮죠 it's about to hit the ball 이런 것들 그래서 막 공이 공중에 떠 있고요 라켓 밑에 받칠려고 있고 그 순간에 딱 찍혔을 때만 be about to 그러니까 괜찮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동사 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살펴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림에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다들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번부터 들어보죠 가요 뒤에 뭐가 나왔다 스포츠 이벤허 이 이벤이라는 단어도 3나 4에서 좀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이벤 이 정도거든요 이것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스포츠 이벤트 아니죠 버려주시고 b번 갑니다 b는 a fountain is spraying water into a pool 한 번 더 a fountain is spraying water into a pool 당연히 없는 단어들 많이 들리죠 일단은 뭐 fountain 도 있고요 그 다음 뭐 pool 이런 단어들 기억나시면 제거해 주시고요 a fountain is spraying water into a pool c번가요 c는 buildings are casting shadows on the lawn 한 번 더 buildings are casting shadows on the lawn building들이 뭐 하고 있다 cast shadow라고 얘기하죠 그림자를 들이오는 것은 나무들밖에 없죠 building이 cast shadow on the lawn 잔디밭 위에 그림자 들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 주셔야 돼요 발음 좀 어려웠죠 한 번 더 buildings are casting shadows on the lawn 자 그리고 d번이요 some people are relaxing on the grass 되게 쉽잖아요 그쵸 막 긴장하고 ABC 갔는데 어우 너무 쉽게 d번이 정답 되겠죠 some people are relaxing on the grass 이렇게요 그래서 grass에서 on the grass on the lawn 이렇게 풀밭에서 놀고 있다 그쵸 relax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oan 정도만 발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같은 단어 반복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on the grass 이렇게 줬습니다 혹은 이거를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grassy area 이렇게도 풀이 막 있는 지역 이렇게도 주는데 grass는 또 잘 들으면서 grassy 하면 또 어우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버리시고 정도면 d번이 되겠죠 자 다음 6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그림 보니까 사람은 있겠지만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중심으로 정답 만들 가능성 없다는 것도 미리 센스 있게 잡아 주시고요 다리 확인하시고 불빛 비춰지는 거 배 정도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a번 갑니다 a ships are passing under the bridge 발음 한 번 더요 ships are passing under the bridge ships 얘기하고요 얘기하고 배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잘 명확하진 않지만 그럼 그걸로는 못 지우면 ships are passing under the bridge passing passing 지나가고 있다 under the bridge 하니까 x 해주시면 되겠죠 b번 들어갈게요 b the structure is illuminated by light fixtures 한 번 더요 좀 어려운데요 the structure is illuminated by light fixtures 들리는 순서대로 시선 처리해 보실까요 the structure is structure겠죠 the structure is illuminated the structure is illuminated 어때요 빛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사는 is illuminated 이게 나왔어요 is illuminated by 그러니까 얘가 빛을 쏘는 거고 이 structure는 빛을 받고 있고 이렇게요 the structure is illuminated by light fixtures 무엇에 의해서 빛을 받고 있냐면 light fixtures 가 되겠죠 다시 쓸게요 light 만 알고 있으시지 마시고 light fixtures 까지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light fixtures light fixtures light fixtures light fixtures 한 단어처럼 발음해 보세요 시작 light fixtures 이렇게요 조명기구에 의해서 빛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죠 그 다음 c번 들어 볼게요 갑니다 에잉 패센저 얘기는 안 할 거라고요 패센저 얘기는 안 할 거라고요 제가 너무 화났나요 그쵸 너무 화낸 거 같아 어쨌든 얼두당도 앉잖아요 패센저 갖고 정답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요 d번가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태가 비빙 pp가 쓰였죠 is being 되어지는 중 그래서 raised 되어지는 중인데요 올려지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사진에 이런 다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리 개폐식 다리 있잖아요 그렇죠 올리고 큰 배 지나갈 때 올리고 작은 배 지나갈 때는 가만히 있고 요런 사진에서도 is being raised 혹은 has been raised 올려져 있다 이러면 더 정확하고요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단어도 다리와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스크립트 확인해 보신다면 당연히 a번에 passing under the bridge 안 되고요 structure가 빛받고 있다 조명기구에 의해서 c번에 passenger는 음 가능성 없고요 is being raised 들어 올려져 지는 중 이라고 얘기하는 거 버려주시면 정답은 b번으로 쉽게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 light fixture 때문에 가져온 표현들 좀 보실게요 전등이나 아니면 차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빛을 막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관련된 어휘들 전등 light 기본 어휘죠 light fixture 그 다음에 샹들리에도 있어요 샹들리에도 출제가 되어서 샹들리 샹들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에 호황찬란한 이 샹들리에 벌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램프인데요 이 램프도 은근히 발음이 좀 어려워요 램프 한 개면 a lamp 램프 여러 개면 lamps 되겠죠 그렇게만 소리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벌브 아니죠 전구도 벌 니다 그죠 벌 이기 때문에 공 같은 거 있죠 벌 하고도 발음이 비슷하죠 문맥상으로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쉐이드는 우리가 그림자 혹은 그늘지다 뭐 이런 동사나 명사로 알고 계시는데 모든 빛을 막는 차양막들의 쉐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쉐이드에는 블라인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방 그림이 있을 때 쉐이드가 있다 하는 것은 빛을 막는 차양막도 괜찮고요 아니면 램프 그림이 있으면 램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쉐이드는 이걸 얘기하겠죠 전등 갓도 쉐이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이건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야외 테라스에서 여유있게 차 마시는 그런 취미활동 누리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 책상에 앉아서 인강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울해 시험 점수 빨리 따시고 테라스 가서 햇빛 받으면서 차 마시는데 그때 해가 들어가고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종업원이 나와서 처마를 쭉쭉쭉 펴주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어닝입니다 어닝이라는 단어도 오답으로 많이 좋아하니까 어닝 하실 때 어 뭔 소리야 양파링이야 어니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를 알아야 여러분들 들리는 게 무엇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파트 2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파트 2는 일부만 좀 풀어보실 건데요 7번 문제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 들어갑니다 집중하시고요 가요 자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의문사가 있었죠 파트 2 첫 강이기 때문에 기본 사항만 살짝 얘기한다면 의문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예스 노 대답은 지워 주실 거고요 그쵸 예스 노 안 되는 건 기본 사항이죠 그 다음 의문사가 있을 때는 A B C에 다른 의문사에 대답을 섞어놔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어 일치 여부 시제 일치 여부 혹은 조동사 맞춰주고 있는지 그 정도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들은 거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죠 의문사가 뭐였어요 When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은 This one is a copy 언제냐니까 This one is a copy 시간 관련된 표현 없죠 B번은요 Within 5 days 어? 괜찮은 거 같은데요 Within 5 days 5일 이내라고 얘기한 거 C는요 Yes 버리라고요 Yes 안 된다고 예스는 안 되죠 A B 중에서만 고민을 하셨어야 되겠고 정답은 B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은근히 When과 Will이 만났을 때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주냐면 When will 안 하고요 When will 이렇게 주죠 When will 이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좋겠죠 When will 언제 봅니까? 라고 묻는 거죠 When will my original passport be returned? 이렇게 언제 오리지널 패스포트가 Be returned 될 겁니까? 라고 했고요 오리지널 나오니까 연상되는 어휘 Copy 나왔고 Yes 지우고 정답 B 확실하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When에 대한 미래 표현들 좀 살펴본다면 Within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Next Next 혹은 In 기간 혹은 Tomorrow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When will에 대한 정답 들어가는지 확인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로 가보시죠 8번 문제 들어보실게요 갑니다 Who is going to create the workshop schedule? 한 번 더요 Who is going to create the workshop schedule? Who 정도는 잡으셨을 거고 Who is going to create the workshop schedule? 어떤 거요? 워크숍 중요하지 않고요 Who create schedule? 잡으셔야죠 Who is going to create the workshop schedule? 누가 스케줄을 create 만들 거니? 라고 물었고요 A번 가요 We're going there together 그래서 A번 워크숍만 뭐 들은 사람은 우리 같이 가는데요 이렇게 A번으로 얘기한 거 가기가 쉬운데 안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Brian has already started it 누가 만들기 만들 거냐 했을 때 Brian has already started it 사람 이름 들어가고 정답 B번이 되겠죠 No 지워줄 거니까 그쵸? Yes, no, 안 되니까 그래서 B번이 정답인데요 사실상 Who라고 물었을 때 사람 이름 들어간 게 오답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 들어갔다고 무조건 달려가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질문하고 매치 되는지 해석이 조금 되시면 좋죠 근데 이 문제에서 많이들 Who, workshop 이거 잡고 우리가 가요 A번으로 많이 닫혔습니다 조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들어 보실게요 갑니다 How long has this door been open? 한 번 더요 How long has this door been open? 의문사 잡으셨죠? 의문사는 How long입니다 How long의 포인트는 지금 네가 기간을 묻는 걸 들었느냐 아니면 길이를 묻는 걸 들었느냐 어떤 거 같아요 기억나세요? How long has this door been open? 뭐야 기간이야 길이야 How long has this door been open? 어때요 기간이죠 왜? 오픈 이런 동사 들렸죠 그렇죠? 오픈이면 길이는 아니고 기간이겠죠 그래서 오픈이라든지 아니면 라스트 지속된다 이런 단어라든지 아니면 테이크 얼마나 걸리느냐 라고 물었을 때 기간을 묻는 질문이란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길이를 정말 얼마나 기냐 라고 묻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A번이 그래서 A번이 길이로 들은 사람을 위해서 measure 해봐라 라고 얘기한 보기가 나온 거고요 B번은요 당연히 안 되겠죠 How long에서는 When의 대답을 많이 섞어 놓기 때문에 At 5 딱 언제요 시점 라고 얘기한 거 버려주셔야 되겠고요 정답은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들렸다 쳐 아니고 아니니까 정답 몇 번이야 C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근데 은근히 4월을 많이 못 들으시더라고요 1, 2, 3, 4, 5, 6, 12월까지 중에 4월 소리 다시 들어보세요 Since April 이렇게요 April 아니고요 Since April April 이렇게 지나가죠 4월 소리로 어려울만한 거 외워두시면 좋은데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한번 영어로 대책임질 해보실 때 소리상 어려울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돈 돈이란다 너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튀어나왔네 May 되게 좋아해요 5월 왜냐면 영어에서 조동사 May나 Maybe는 늘상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이라고 정답 주는 형태도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번에 정답은 C번이 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들어가 보시도록 하는데 그전에 How long? 이 포인트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죠 기간이나 소요시간을 묻는 질문이거나 아니면 길이를 묻는 질문이거나 그럴 때 정답의 형태를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지금 방금 전에 Since 언제 붙어요 라고 얘기한 정답 형태였죠 아니면 Through the night 밤새 내네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간에 대한 대답들 혹은 그냥 숫자로 딱 얘기하는데 Approximately 대략 약 뭐 이런 표현들 있죠 Around About Almost More Than For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 For는 기본적인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길이로 물었을 때 숫자가 들리긴 하는데 단위가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Pages요 혹은 meters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질문 갑니다 What's in that box on your desk? 의문사 잡으셨죠? What's in that box on your desk? 자 어때요?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What이에요 What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정답의 형태는 명사형 정답을 쓴다 명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동 명사도 괜찮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냐 하면 뭐야 라고 얘기한 명사 형태의 보기를 좀 유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What's in that box on your desk? 네 책상에 있는 박스에 그거 뭐냐 그 안에 뭐가 들었니 A가요 Just some company files 어때요 Just some company files 뭐 라고만 명사로만 주고 있는 거 잡으실 수 있겠죠? 주어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Just some company files 이렇게 해서 그냥 파일들이고요 B번은요 Yes 당연히 의문사니까 Yes 지워주셔야죠 Yes you can leave it there 그러면 A 아니면 C인데 들어보죠 I don't enjoy reading books I don't enjoy reading books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왜 나왔을까요? Box Books 이런 것들이 유사 발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유사 발음이라거나 이 들어간 단어로 사용한 보기들 아니면 파생어들 있죠 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바뀌어서 어미나 아니면 뭐 앞에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파생된 그런 단어들 들어간 보기들 그런 것들 혹은 뭐 하나 들으면 연상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연상어휘들을 가지고 보기를 꾸미걸란 가지 말라 그게 전략이죠 그렇죠? 왜? 왠지 해석이 불안한 사람들은 들린 단어가 들어가면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면 가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버려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명사형 주어동사 말고 명사형으로 가주는 연습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0번 들어 봤고요 그 다음 11번 들어갈게요 의문사 문제였었죠? 한 번 더요 의문사는 쉽게 어떤 거였어요? how often 이럴 때는 당연히 빈도수라든지 아니면 횟수를 정답으로 잡아주시면 좋죠 how often does the bus come? 그래서 버스가 얼마나 자주 come 합니까? he usually commutes by bus 근데 주어 느닷없이 등장하는 he usually he 지워 주셔야 되겠죠 he usually commutes by bus he 안 됩니다 버스 버스 또 들리구요 그 다음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나요? about every 20 minutes 이렇게 about every 20 minutes 이게 빈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좀 캐치를 해 주시면 좋겠죠 every 얼마 얼마 맞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every 20분 맞아요 이렇게 횟수 그럼 한 시간에 몇 번 오는 거야? 세 번 오는 거죠 그렇게 횟수를 얘기해 주고요 c번은요 the box was sent this morning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예요 the box was sent this morning bus box 이런 걸로 유사한 발음이 들어간 것들로 꾸몄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된다 이거고요 how often일 때 횟수 빈도수 얘기할 때 당연히 이상할 수 있는 건 once 같은 거 있죠 once라든지 아니면 twice cheer up baby twice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three times 이렇게 four times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횟수들 혹은 빈도부사탈 always hardly sometimes often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정답이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2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좀 길거든요 집중해서 들어 보세요 갑니다 number 12 were you able to get a refund for the jacket? were you able to get a refund for the jacket? 이 부분을 were you able to 이 부분을 굉장히 요걸로 많이들 들으세요 were were 이 아니라 were you were you 하면 문법이 안 맞잖아요 그럼 두뇌 회전 하셔야죠 were you 가 아니라 were you 였어요 were you 가볼게요 were you able to get a refund for the jacket? were you able to get a refund for the jacket? were you able to get a refund for the jacket? 그래서 너 했을 거였니? 라고 물었죠 뭐? refund 했을 거였니? a번 갑니다 대신 리펀드 하는 거 대신에 나는 익스체인지 했어. 괜찮죠? B번은요? 아니, 리펀드 할 거 아니었냐고. 근데 지금 현재 시제에서 비싸 보인다. 버리시고요. 아니, 익스체인지란다. 리펀드죠. 리펀드 할 거 아니었냐고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돼요? A번이 되겠죠? 시제 맞죠? 지금 다 현재 시제 혹은 미래 시제. 시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A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 듣는 연습 있죠? Were you? 어디서 리펀드 할 거니? 로 착각하지 마시고 Were you able to? 할 수 있었었니? 할 거였니? 라고 묻는 질문이었고 시제 일치되는 부분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두 문제 남았어요. 힘내시고 13번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자, 이 질문이 유형이 뭘까요? 무슨 의문문일까?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요. 뭐예요? 그쵸? 그냥 일반 비동사로 묻는 의문문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선택 의문문이라는 걸 많이 못 들으세요. or, or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발음이 어떤가 보세요. Is the movie in black and white or in color? black and white or in color? black and white or in color? 이렇게 지나가니까 or 이렇게 해주는 거 묻히기 쉽상이죠. 선택 의문문에서는 a니 or b니 했을 때 a, b 들리면 답이잖아요.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쵸? 들린다도 또 들린다고 지우면 안 되는 유형이 선택 의문문입니다. 들어보죠. a는 유사 발음 이건 안 돼요. movie랑 맨날 장난치는 게 뭐냐면 move, movement, mover 뭐 이런 것들 절대 상관없는 단어들이니까 버려주시고요. b번가요? 아니, black and white or in color? 라고 물었는데 그 색깔 정말 잘 어울리는데 안 되겠고요. c번이요. 뭐다? black and white이다. 라고 a, b 중에서 a를 선택을 해주죠. 정답은 c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뭐다? black and white 듣냐 못 듣냐가 아니라 or을 듣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정답은 c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정답 유형, 형태 좀 말씀 드린다면 a냐, b냐? 라고 물었을 때 a입니다. 혹은 b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문제는 난이도 핫자리예요. 너무 쉬운 문제죠. 지금 문제처럼. 되게 쉬운 건데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c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입니다. 그쵸? 노란색은 인 컬러가 되겠구나. 그러면 어쨌든 black and white이나 컬러 이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문이 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맥주가 좋니, 소주가 좋니? 했을 때 동동주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정답 형태가 되겠고요.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난이도 상짜리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의 본문이 3문제 정도 많게 나오면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항상 난이도 조절 1문제 정도씩 골고루 냅니다. 내가 어느 난이도까지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패러프레이징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주 먹을래, 소주 먹을래 했을 때 배 안 부른 걸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뭘 선택한 거다? 소주를 선택한 거죠. 그런 식으로 말 바꾼 해서 얘기하는 케이스를 꼭 잘 풀어주실 거예요. 얘는 난이도 하짜리예요. 이런 것들 틀리면 절대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이번 1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들어보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14번 가요. 자, 중요한 건 앞부분이죠. 자, 어때요? which 의문사로 물었는데 which 다음에는 뒤에 나온 명사가 누군지 꼭 확인해 주세요. 결국 누가 나왔다? employee죠. employee는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직원이라고 묻는 것은 무슨 질문이에요? 누가? 누가? 라고 묻는 질문이죠. 들어보죠. which employees are planning to work during the national holiday on Monday? 그러고 싶은 사람 없겠지만 휴가, 휴일 때 일 누가 할 거니? which employees?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A번 들어보죠. most of them, I think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렇죠? 휴가 때 most of them 대부분이 나와서 most of them, I think 일을 해야죠. 왜? 노총각 부장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도 나와서 일을 해야죠. 자, 얘는 어때요? 의문사는 다른 의문사로 항상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하울롱에서 포인트 잡으셨던 for죠. for, for, three days 이거 for는 하울롱에 똑 떨어지는 답이니까 x 하시고요. c번가요? yes, it's in 아, yes 지우라고요. 답보다 못 들었어도 a로 가주시면 좋겠죠. 스크립트 확인해 보신다면 요건데요. 누구냐 했을 때 대부분입니다. 누구다라고 딱 얘기한다기보다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다요. 전체요. 라든지 아니면 반만요. 이렇게 half 반만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everyone이에요. 이것도 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요것도 no one 요것도 답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yes, no의 no 절대 아니죠. no one 아무도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답될 수 있다 라고 꼭 누구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케이스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항상 파트 2는 소거해서 남는 거 정답 고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이 다음 강의를 통해서도 연습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맨날 20 20 20 28 22 25